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세계 양대 명문대학인 하버드대 연설과 MIT 방문, 지구촌의 영상 콘텐츠 시장을 이끄는 리더들과의 만남 등 반미 후반전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S-지진 꼰발 주가폭락 사태가 주가 조작설과 맞물리면서 일파만타로 부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유명 가수 임찬정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이어서 정관계 인사들의 개입설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미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보스턴으로 이동해서 국빈 방미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10년 전 대한민국의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조국의 독립과 미래를 공부했던 이곳 하바드 대학교에서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서 연설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할 때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혁 원내대표 그리고 정부에서는 외교부와 행안부의 차관 등이 공항 영접을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행안부 장관님이 지금 탄핵소추가 돼 있다 보니까 업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차석이라고 할 수 있는 차관님이 현장에 나가셨고 또 지금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님이 미국까지 동행을 하다 보니까 공항 의전 차원에서는 차관님이 나갔던 그런 어떤 차관의 외교 의전에 따라서 지금 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기내에서는 특별히 어떤 기자들과의 간담회는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또 가까우다 보니까 같이 사진도 찍고 또 덕담도 나누고 했다고 하는데요. 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 손을 맞잡고 두 번이나 지금 하는 장면이 나오고 윤재혁 원내대표도 손을 한 번 맞잡아줬고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반갑게 또 인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진복 정무수석과도 상당히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앞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윤 대통령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별도의 기자가 간담회는 가지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따로 가질 이유는 없고요. 그 앞에 계속 기사단하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최진영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정리하는 차원에서 고생들 했다고 그랬고 올 때 이제 뭐 잘 아시면 우리 저 1호기 타시면 그렇게 끝날 때는 이제 또 순방을 하시는데 또 김건희 여사도 같이 가시면서 덕담들 나누시면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제 오시면은 이제 정리를 해서 또 기자들 간 다음에 특히 우리 대국민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게도 뭐 별도의 언급을 좀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언급은 안 하고 웃기만 했고 또 일부 기자들이 뭐 핸드폰으로 좀 셀카 찍자 하니까 응하기도 하고 했다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같이 이제 일주일 넘게 하다 보면은 개인적인 친분도 생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식적인 어떤 간담회 이것보다는 정말 사적인 그런 모임을 함으로써 어떤 기자들과의 어떤 그런 접촉점을 좀 가졌던 그런 내용이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후반전 일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8일이었죠. 윤 대통령은 보스턴의 MIT를 방문했습니다. 세계적인 디지털 바이오 분야의 석학들과 대담을 했는데 자 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이제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로 이제 여기면서 여기에 대한 지금 역량을 키워나가는 부분인데 대개는 이제 공동기술을 어떻게 교류를 하느냐 그다음에 실증협력, 인력교류, 그다음에 국제표준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은 인력교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항상 인력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예상건대 6천만 달러 정도로 해서 양측에 2천23명씩의 인력교류가 지금 약속된 부분들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 대통령과 이 MIT 석학들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디지털 기술 그리고 의요 데이터를 접목한 이른바 디지털 바이오 이니셔티브를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체결된 양해각서, 즉 MOU 50건 가운데 23건 거의 절반이 바이오 분야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경제사절단도 굉장히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 인원 중에 한 20%, 한 5분의 1 정도가 바이오 산업과 관련되는 핵심 인력이었고 그리고 실제 가서 체결했던 많은 MOU 중에서 거의 50건 중에 23건 절반 가까이가 MOU가 바이오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차세대 핵심 신수정사업으로 정부에서, 정권에서 바이오 산업을 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건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를 전후로 해서 자국 보호주의를 지금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건 아니면 반도체에 관련되는 것을 자국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나아가서 바이오 산업에서도 자국 보호주의로 굉장히 지금 경도되고 있죠. 그런 상태 속에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가셔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약속 아무리 자국 보호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기업 간의 MOU를 체결하면 그것이 먼저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자국 보호주의의 어떤 미국의 어떤 정책을 뛰어넘는 신의 한 수를 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최고 명문대로 8년 연속 US 월덤드리포트가 선정한 하버드대로 이동했습니다. 특별 강연을 했는데요. 핵심 내용을 저희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독재와 전체주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들 편에 서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도 있습니다. 이들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용기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자유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강력한 연대입니다. 국제적 연대도 필요합니다. 자유는 평화를 보장합니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란 단어가 유난히 계속 반복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특별 강연의 제목, 영어로는 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 의역하면 새로운 자유를 향한 여정 New Freedom Trail이라는 말을 썼어요. 현재를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국제사회의 자유를 위한 연대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일까요? 자유를 위한 추정에 다시 한번 같이 나서자 동맹으로서 이제 지금 최근에 국제적인 자유민주주의는 사실 민주세력이라든가 인권운동가들을 가장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해서 자유라는 가치위에 다시 한번 세계가 일어서야 된다. 특히 그 주축에 동맹인 한국과 미국이 앞장서서 나가자. 이런 뜻의 자유민주주의와 국제사회의 연대를 지금 강조를 한 부분들인데 속속들이 진짜 명문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 자막에도 나오지만 Freedom Trail이라고 했거든요. 로드도 있고 Way도 있는데 Trail은 아주 좁고 길게 이어진 길을 Trail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굳이 이 표현을 쓴 이유는 뭘까요? 보스턴에 가면 보스턴 Trail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부터 시작을 하면요. 보스턴 커먼이라고 공원이 하나 있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캔스타운에 뭐 거기까지 벙커 힐까지 가는데요. 사 킬로 정도 돼요. 거기 가면은 초대 대통령 얼굴도 있고 막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어내는 사 킬로의 산책로인데 그것에서 따온 것이 Freedom Trail 이렇게 되는 거죠. 보스턴에 사 킬로미터의 트레일이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미국 독립의 여정을 보여주는 그 길이다 이 뜻에서 따왔다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윤 대통령은 이어서 워싱턴 선언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반도만이 아니라 주변부 나아가 세계 평화와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계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학과 정치경제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또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나토식 핵 공유보다 더 실효성이 있지만 핵은 복잡한 정치경제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뜻이 담겼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했는데 최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감,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뭐냐, 우리가 뭘 할 때에 할 수 없어서 뭘 요청하는 것과 난 할 수 있지만 굳이 그걸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기술력과 군사력에 비춰봤을 때에 핵무장하는 것, 빠르면 1년 만에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얻는 것보다 오히려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굉장히 정치, 경제, 외교를 포함하는 굉장히 고차원의 방정식이다. 결국 잠재적으로 우리도 할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한미 간의 동맹, 국제사회 이론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는 자제를 하고 현재로서는 오히려 미국의 핵 우산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서 동맹을 단순한 군사동맹에서 경제, 안보 동맹으로 확장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의 전략이다. 이걸 밝힘으로써 대한민국이 어떤 MPT 체제 하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국가라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북한의 어떤 핵 개발 속에서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가 자체 핵 무장하자라는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외국한테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직접 거론하면서 러시아를 난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제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종종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로 나타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1년이 넘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한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수호를 위한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는 국제사회가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변경 시도는 단호히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뿐 아니라 중국의 대만 위협도 동시에 견제한 발언이다. 이래서 전문가들이 이 분야에서 상당히 대통령의 의지가 일으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뭐 평화 정착에 가장 축이 돼야 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번영의 핵심축으로 한미동맹이 지금 이제 올라가서 하는 그런 순간인데 일단 민주주의라는 경제적 변형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힘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자유를 뺏으면 안 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데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아주 정의까지 내리면서 일단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면서의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훼손되는 부분들에 대한 강한 그런 지탄을 하셨고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한미동맹의 어떤 또 과제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사실 우리가 안보 동맹으로 6.25 때부터 나왔지만 이제는 세계 선진국과의 중추 동맹으로서 나아가는 그런 시도들을 엿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윤 대통령이 워싱턴 미 상하양원 합동회의 연설을 할 때 2층에서 김건희 여사협회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손녀딸이 앉아있다가 박수를 받고 이제 호명을 해서 박수를 받았는데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 특별연설을 할 때도 6.25 참전용사인 고 윌리엄 쇼 대위의 유족을 초청했습니다. 영상 직접 보시죠. 1950년 한국이 공산주의 침략을 받았을 때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들이 참전하여 함께 싸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오신 쇼 대위의 손자 윌리엄 캐머린 쇼와 그의 어머니 캐런 캐머런 쇼 이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 자막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임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We remember your family 우리는 당신의 가족을 기억하고 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가슴 뭉클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쇼 대위 가족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쇼 대위의 아버님이 구한말에 한국에 오신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실제로 미국에 가서 굉장히 또 브라이트 하신 분이셨는지 하버드에서 철학 박사를 하는 과정에 6.25가 터져서 한국에 또 참전을 한 과정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고 실제로 아버지와 본인이 지금 한국에서 묘지도 있다고 하는 그 정도로 한국에 어떻게 보면 피를 묻은 그런 가족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셔서 당신의 가족을 기억합니다 했을 때에 그 어떤 가슴 뭉클함은 본인도 아마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두 분이 한국의 어떤 근대화 그리고 한국이 또 그것을 넘어서 돌아가신 대위 같은 경우에는 6.25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에 넘어갈 수 있는 한국을 지켜주셨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뜻깊은 분을 이렇게 발부를 해야 됐고 그것을 행사로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특별연설을 한 뒤에 알려진 대로 조지프라고도 하고 조세프라고도 하는 분도 있는데 조지프나 석좌 교수 하버드대 석좌 교수입니다 윤 대통령과 대담을 했는데 이 대담 중에 아주 좀 재밌는 말이 나왔어요 윤 대통령의 연설에 감명받았고 재학생이라면 캐네디스쿨 재학생이라면 A학점이 바로 수여될 정도로 훌륭한 답변이다 덕담이기도 하고 어떤 답변이었습니까? 이제 규제를 풀자 그래서 세계를 단일 마켓으로 만드는 데 충분히 공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규제를 풀려는 부분들에 있어서에 딱 A학점을 주신 것 같고요 규제가 풀림으로 해서 세계가 사실은 같이 나갈 수 있는 한 틀로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소프트 파워를 사실 전 세계에서 문화까지 이렇게 수출하는 나라가 7개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클 수 있는 큰 시장을 만들자 규제 풀어라 A학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마켓을 이제 문화 콘텐츠는 싱글 마켓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규제를 확 풀어야 된다 이 답변이 완벽한 답변이었다 장벽이 없어요 이거는 서로 문화라는 거는 장벽 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좋은 A학점 저 같으면 A플러스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 윤 대통령의 명문대 방문을 둘러싼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해외 순방을 나갈 때마다 그 나라의 명문대를 꼭꼭 방문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윤 대통령의 교육 철학 이게 직접적으로 녹아있다라는 그런 평인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미국 가셨을 때는 뉴욕대 캐나다 갔을 때는 토론토대 유럽 갔을 때는 쯔리 공대를 가셨고 실제로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는 또 갔었는데 결국 교육을 통한 산업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도 미국과 한국의 인력을 올해가 2023년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2023명 또 미국에서도 2023명 왔다 갔다 하는 그 교류에 관한 협정도 맺었다고 합니다 네 보스턴 하면은 또 예술과 문화의 도시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보스턴의 미술관을 방문해서 한미 문화교류 협력을 제안하면서 내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장면도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눌까요 지금 가서 우리 K컬처에 대해서 대규모 특별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리고 와보니까 한국말 할 수 있는 큐레이터가 없는데 거기 좀 우리 꼭 좀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미술관장님 한국에 오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반환이 안 된 국복군 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 은재도금 라마타명 사리주인데 이거 좀 반환하면 안 되십니까 또 이러한 또 외교를 같이 하시면서 얘기를 했고요 어차피 지금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실 경제 그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부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옆에서 보조적으로 외교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영화협회 회장단과 여섯 개 글로벌 영상 콘텐츠 기업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 영어가 좀 깁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이끄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도 참석을 했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름이 깁니다 세계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참석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의 어떤 K한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영화협회 회장단 그리고 여섯 개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이 참석을 했는데 격세지갑니다 옛날에는 한국이 가서 제발 좀 만나달라 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글로벌한 영상 콘텐츠 기업들이 이제 거꾸로 한국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 최근에 어떤 대한민국 K컬처의 어떤 강력함을 지금 우리가 입증하는 그런 장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자료화면으로 보셨지만 어디 예능 프로그램이나 영화에 많이 나오던 얼굴이 등장했죠 이 자리에 낯익은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배우 이소진 씨였죠 네 사실 공부를 미국에서 뉴욕대에서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해외에 가서 우리 한국 음식을 파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자주 연출을 했던 부분들인데요 이미경 CJ 부회장이 또 친분이 남다르잖아요 남다르고 또 그걸 해서 사실 그게 단순히 우리가 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문화가 나가는데 굉장히 교두부를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등등 세계에서 어떻게 K컬처, K푸드를 받고 있느냐를 일선에서 보신 분 이소진 배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럴 때 나오는 농담이 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얘기인데 윤 대통령도 질문이 바로 그거였어요 어떻게 오셨냐? 이렇게 이소진 배우에게 물었는데 대답이 이랬습니다 이소진 씨 윤 대통령이 검찰에 계실 때 제가 검찰 홍보대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언제 때 얘기하는 건가요? 진짜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하실 때 그 무렵인 것을 알고 있는데요 본인이 이제 검찰로서 검찰 홍보대사를 했다라고 해서 개인적인 친분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전에 최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관부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미국의 문화 교류에 최천병으로 있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인물로서 문화체육관관부에서 초대하신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박미를 마무리한 뒤에 두 정상은 SNS로도 이렇게 교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마무리한 29일에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그런 트위트를 직접 올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국경을 우리가 마주해서 이런 동맹이 된 게 아니라 가치 믿음을 우리가 공유를 함으로 해서 간 것이다 더 우리가 뜻깊고 더 혈맹으로써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뭐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뿐 아니라 질 바이든 여사도 다 시작이 마이프렌드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혈맹으로 가는 부분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믿음과 가치에 대한 동질한 생각을 갖고 있는 동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화답을 했다 이런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편 미국 방부 펜타곤이죠 윤 대통령이 핵심부까지 직접 최초로 갔었는데 미국 방부는 최근 한미두 나라의 핵불능화 부대가 한반도에서 연합훈련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가운데 이게 이루어져서 더 뜻이 깊었죠? 그렇습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단순히 구두선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핵 억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만방이 알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은 저희가 내일 이후에도 주제별로 묶어서 한번 집중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최근 좀 주식시장이 드척드척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주가 조작 사건인데요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연루됐다고 보도된 유명 가수이자 배우 임창정 씨 30억 원의 피해를 본 순수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찌든 일인 건지 먼저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연일 화제공항 clever 연일 화제공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애꿎은 개미들만 속을 태운다는 말이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이 SG증권 사태를 금융당국 그리고 검찰이 전면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가수 임창정 씨의 주가 조작 연루설 어디까지 가서 하실까요? 현재로서는 뭐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으로 보면 주가 조작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의심할 여지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엄청난 수십억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실무를 하면서 주가 조작 사건을 하다 보면 항상 한계선상에 있는 케이스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과연 이게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를 밝혀줄 것이 지금 검찰과 금융당국의 책임인 것 같은데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금감원의 어떤 합동수사단을 꾸렸기 때문에 향후에 하나하나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가 조작의 어떤 연루설 사실인지 밝힐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창정 씨 말을 믿고 투자했지만 피해를 봤다. 큰 손해를 봤다는 연예인 동료 A 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임창정 씨 측은 이 투자 권유를 했다는 말은 오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임창정 씨가 피해자냐 공범위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귀속이 되는 그런 얘기들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통정거래라든가 이런 게 있느냐 또는 오버헤지라든가 그런 법률적인 부분들이 말고도 지금 임창정 씨가 범죄자들이 주범들이 있는 방송 채널에 나가요. 그리고 해외 골프장에서 또 직접 투자를 해요. 그다음에 또 이 주범들이 다시 임창정 씨 기획사에 또 투자를 하면서 사실 상호 신뢰관계가 지금 있는 듯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투자 권유를 했니 안 하니 보다 그 관계가 먼저 되면은 그 이후에 지금 임창정 씨가 나서서 권유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으로 따져가는 그런 전초전에 지금 들어있는데 뭐 지금 양쪽 얘기는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어떤 법의 잣대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확산되자 연예인 동료로만 표기됐던 A 씨 가수 박혜경 씨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권유에 대해서 임창정 씨의 권유는 없었다고 딱 잘라 또 말을 했어요. 박혜경 씨가 직접 밝힌 입장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언론사에서 임창정 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박혜경 가수인 것 같은데요. 다만 박혜경 씨한테 언론이 물었더니만 본인이 투자한 것은 맞다. 그런데 투자를 권유한 것은 임창정 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관련해서 임창정 씨가 어떤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으로서는 한 4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고 그것이 한 8천만 원 피해를 봤다. 피해를 봤다. 그런데 그걸 이제 금액이 많이 늘었다가 갑자기 지금 또 피해를 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왜 그런 어떤 보도가 났는지 진짜 그것이 오보인지 아니면 어떤 본인이 밝히고 싶지 않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이 부분 또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다 나는 피해를 본 사람이다. 이런 입장인 건데 그 입장을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죠.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는 피해자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투자한 돈이 지금 뭐 일 억으로 지금 삼십 억에서 일 억으로 됐고 박혜영 씨도 지금 뭐 맡겼는데 이제 거의 없는 부분인데 임창정 씨는 삼십 억이라고 지금 주장을 해요. 자기가 투자한 거는 오십 억으로 채 자기 회사 지분을 팔고 그다음에 이십 억은 딴 그 걸그룹 쓰는 데 쓰고 삼십 억을 자기 부인과 나눠서 십 억씩 했는데 근데 이 이 부분들이 피해자라고 그러기에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이 사건의 어떤 이 수법으로 보면은. 대포폰을 보냅니다. 그거를 자기의 이름으로 개통을 해서 다시 보내고 거기서 이제 조작들이 일어났는데 이때 불법의 여지를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지금은 어떻게 표현 드리면 제일 쉽냐면은 우리가 맛집에 줄이 막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이 맛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줄이 막 서있게 지금 맛집 그런 간판을 씌우는 작업들을 한 것들이 주가 조작범들의 수법이거든요. 거기에 과연 이 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공유한 부분이 있냐 여기가 쟁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지금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냐 뭐 등등이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불법인 거를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대포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인지했느냐는 가장 큰 지금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골프 이 과정에 유명 골퍼 출신 엘모 씨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했다 뭐 이런 주장인데. 이 주가 조작 범행의 손길이 방송인 노홍철 씨한테도 닿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노 씨는 거절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범인들이 접근하는 주요 장소가 어떤 골프장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강남에 골프 아카데미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골프 레슨 해준다라고 하면서 유명인들한테 이제 모으고. 또 그리고 골프 레슨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필드를 나가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투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홍철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그런 것을 수차례 권위를 받았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본인은 거절을 해서 지금 피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과의 어떤 관련성을 깨끗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노홍철 씨는 좀 올바른 선택을 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천 명이 넘고 의사가 300명이 넘고 사회 인사 유명인사 아직 이름은 안 밝혀졌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변호사는 잘 없더라고요. 요즘 보면 의사 왜 그렇게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지 의사를 하면서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이 적지 않게 골프와 관련된 열키면서 오히려 투자를 했다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실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이웃금과 같은 거래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2.5배 이상의 이익도 볼 수 있지만 피해를 또 무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투자와 잘못된 판단에 따라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다는 것을 좀 입증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골프 연습장이 노홍철 씨가 갖고 있는 건물의 일부를 쓰고 있답니다. 그다음에 골프장을 왜 이용했냐면 여기에 골프장을 하면 레슨비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수수료로 거래 수수료로 다시 전환시키는 그런 아주 신종 수법을 썼기 때문에 지금 노홍철 씨가 조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가 계속 번지고 수사의 칼 끝이 어디까지 들어갈지 지금 규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가수 임창정 씨의 경우에는 아내와 함께 주가 조작단의 1조 돌파 행사에도 참석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명 조조 파티로 불렸다고 하는데 파티 참석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저 맛집에는 앞에 줄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런 연예인들이 들어오면 저런 사람들을 믿고서 설마 저런 사람이 사기치리라. 이 부분들에 지금 가서 하는 부분들에 사실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음으로 해서 그런 이미지를 창출해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한데 당지 자기는 투자자로서 지금 갔다. 그러나 임창정 씨의 연예인이라는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전체 파티의 어떤 성격들을 정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몰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본인만이 알고 있겠습니다만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좀 결이 다른 얘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단순 손님 자격으로만 갔다던 임창정 씨. 모 지상파 방송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그 이후에 고액 투자자 모임에 참석을 했고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말도 했다. SBS의 보도예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 동영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현장에 그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또 증언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창정 씨가 그 파티에 참석을 해서 라 회장한테 더 투자해라. 그리고 또 만약에 손실이 나면 내 돈 번 거 다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임창정 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투자해서 돈을 벌면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더 투자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이지 투자를 독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건이 어떤 좀 더 비화가 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참석했던 사람과 이 임창정 씨가 검찰에서 대질하는 누구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듯 주가 조작으로 8곳의 주식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주가가 얼마나 오르락내락했고 폭락했길래 주가 조작으로 의심이 되는 건지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본 회사는 1741%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적게 한 대도 400%가 지금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폭으로 움직였느냐를. 서울가스와 대성홀딩스, 선광. 지금 주가 흐름이 22년 4월과 1년 뒤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가스는 757%가 지금 움직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성홀딩스도 보시면 1741%. 그다음에 선광 같은 게도 1625%를 지금 움직이는데 여기를 보시면 왜 이렇게 됐냐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여기가요. 유통 비율인 게 있습니다. 전체 주식 수중에 얼마만큼이 시장에 도느냐. 우리나라 평균이 57%인데요. 이런 회사들은 20%, 30% 됩니다. 굉장히 유통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단이 적은 액수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신용 잔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0.98%인데요. 이게 다 10%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출받기도 좋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주식으로 대출을 받을 기도 굉장히 용이한 데만 지금 강했고요. 8개 회사가 잘 보시면 어떤 업종 간의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따로 노는 회사들이에요. 그런 것도 다 사실 염두에 두고서 굉장히 치밀하게 3년 동안 이렇게 올린 거기 때문에 진짜 모르는 거죠. 뭐 1, 2% 오르는 것 같고 야 이거 주식 주가 올라가는데 이런 의심을 갖지 못하도록 3년간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서로 다른 종목을 3년간이나 이렇게 주가를 띄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폭락한 주식들 가운데 서울도시가스와 다우키움 그룹의 회장이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에 많은 양의 주식을 팔아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각 매각한 주식 수 꽤 큽니다. 정말 저는 보고 깜짝 놀랄 정도의 금액인데요. 지금 전자정보 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김영민 회장 같은 경우에는 4월 17일 날 시간의 매매로 해가지고 서울 주식 가스 주식을 10만 주를 매도했다고 하고요. 또 나아가서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40만 주를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시점 그런데 그 팔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김 회장 측은 우연이다. 우연치 않게 그렇게 그 시점에 매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다른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보는 반면에 그걸로 해서 수백억의 어떤 현금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우연이냐. 오히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피해 금액이 큰 선관 같은 경우도요. 최근 3년간 10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는데 폭락하기 전에는 이상징후가 보였다고요? 네. 이상징후가 보는 게 공매도가 붙었거든요. 공매도가 붙는다는 것은 사실 주가가 떨어지는 걸 예상을 해서 지금 붙는데 공매도가 4만 주 이상 사실 공매도 붙인 게 10주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차액 변제 거래를 했는데 차액 변제 거래도 사실 공매도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큰 물증 중의 하나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폭락 전 140만 주를 매각한 다우키움 그룹의 김인래 회장의 경우에는요. 16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됐었다. 이런 사실이 보도가 됐네요. 고점 매도해서 그거를 또 폭락하기 전에 그거를 두 번이나 이거는 로또에 두 번 맞은 거나 똑같은 거든요. 사전에 알고서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이거는 진짜 철저하게 지금 조사를 해서 주가 조작 처벌해야 된다. 아시죠? 미국의 N론 사태 CEO가 주가 조작한 걸로 185년형을 받았거든요. 이 정도 처벌이 돼야 이런 것들을 안 하는지 처벌이 굉장히 약한 그리고 잘 증빙을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관계 당국에서는 조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런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로 추정되는 것. 방금 자막에도 나왔던 나덕연 씨인데요. 이 사람, 이 나덕연 대표는 이득을 본 사람은 따로 있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언론에다가 밝혔습니다. 이 라 씨는 키움증권 회장이 실제 배우다. 이런 주장을 또 내놨네요. 실질적으로 지금 결국은 어떤 사태는 터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 공헌을 지금 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외부적으로는 나덕연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전주와 뒤에서 있는 큰 손은 따로 있다라고 해서 실질적인 운영 주체와 전주 사이의 어떤 책임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가 오히려 좀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그것을 물증이나 압수수색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게 지금 사실을 밝혀야 되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각각 수사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용이하게 이 사건의 어떤 실체를 밝힐 수 있는데 사실 법조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결국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을 쫓은 다음에 그것의 실질적인 어떤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 주범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배우로 지목받은 키움증권 측에서는 나덕연 대표를 아예 모른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놔서 사람들이 지금 뭐가 진실인지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조작 사태라고 우리가 명칭한다면 진짜 불법 주식 리딩방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리딩방 형태가 조금 진화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고액 투자자로 들어가고 차익 결제 사용하고 이런 것이 좀 다르지만 이 부분들은 서로 주범이 되는 사람들은 정보들을 서로 공유를 하거든요. 과연 그러면 처음에 리딩방에서 유사자문 업체로서의 운영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관여가 됐냐 안 됐냐에 굉장히 수사에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피해 금액이 커지고 관련자들이 늘어나자 정부당국도 실속하게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금융위원회와 합동수사팀을 꾸렸고 금융당국과 검찰은 주가 조작 의심 세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서로 쑥독 공모하고 했던 장소 특히 그 골프 연습장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레슨을 담당하고 사람들 대관 업무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10여 명 가까이 출국 금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압수수색을 했던 그 내용 자체를 분석을 한 다음에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구속 조사 그리고 나아가서 구속영장 청구가 지금 예정된 것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두 주 한 늦어도 10일 내로는 가시적인 성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거 하나 더 챙겨 말씀해 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은 CFD 제도를 좀 개선해야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CFD 모으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차액 결제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증권사가 차입을 익히로서 거기다 대출해 주는데 그러면 두 개가 차입할 때 시점에 가격이 있고 또 매도할 때 가격이 있습니까? 그것만 변제를 해 주는데 사실 이게 1990년대 영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외환거래에 많이 쓰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액으로도 이 부분들이 영향력이 큰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용도로 많이 쓰였냐면 이거 금융회사가 투자를 대신해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 때 대주주 양도세 이때 많이 써있고요. 레버러지가 높아갖고 굉장히 주가변동에 영향을 많이 붙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문 투자가에게만 허용을 했는데 자산이 5억이고 1억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여길 좀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투자자라는 것은 우리 법상의 정의가 뭐냐면 피해를 봐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짜여지는 그런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태가 이른바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미쳐질지 또 어디까지 확산될지는 계속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